아 근데 그게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. 되게 귀엽게 얘기했습니다. 네가 더 귀엽게 얘기하자. 누가 더 랩을 잘한다고 생각합니까? 양보하지 마세요. 만약에 양보했다가는 정말 못하는 사람으로 저희가 낙인을 찍겠습니다. 먼저 좀 대답을 해보시죠. 순수미남씨. 워낙 스타일이 달라서 그래도 스타일이 다르지만. 무게 잡는 랩은 형이 더 잘하고요. 날라다니는 랩은 훨씬 좋잖아요. 아 무릎하고 날라. 랩이라는 게 사실 무엇이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은. 기준이 있죠. 그건 늦어지는 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.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박명수 선배님의 개그가 더 퀄리티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 아니면 탁재훈 선배님의 개그가 더 퀄리티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.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. 명수 형이요. 탁재훈 형이요. 명수 형이요. 명수 형이요. 명수 형 최고. 명수 형 최고. 대선 씨 표정 관리해야죠. 표정 관리하면서 얘기해야지. 표정 관리하면서. 제 생각으로는 정말 막상막하라는 단어를 좀 쓰고 싶어요. 그래서 앨범에 있는 랩을 하셔도 좋고. 표정 관리하는 랩을 하셔도 됩니다. 저 부터 하겠습니다. 좋아요. 먼저 기준은 제압했어요. 하나, 둘, 셋! 요, 사랑할 땐 내 기녀가 더 몰입하게. 난 박해 내 그 입에서. 소리나기에. 놀 줄 아는 플레이어. don't be funny with my money. 돈을 벌 땐 제대로 벌어. 억소리나기에. 헤이더스들의 밤은 길어. 잘 자. 유일한 마스 맨인 더 미러에. 또 남자. 팔팔. 그 권지웅씨가 하는 랩을 따라 하시네요? 아니 옆에서 쳐줬습니다. 쳐줬다고요. 요번에 깔아주는 랩을 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날아가는 랩을 한 거 아닙니까? 좀 이렇게 바꿔서 할 수도 있습니까? 요번에 좀 날아갈 수 있습니까? 저 날지 못하시네요. 저희 의뢰인도 좀 납시다. 저희 의뢰인도 한번 날아보십시오. 우리 의뢰인도. 네 날아보겠습니다. 이제 한번 날아 봅시다. 준비. 쓰잇. 진짜. 랩을 준비 시작하니까 이상하네. 랩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겁니까? 방금 하신 대로 쓰잇 이렇게. 박지원씨도 랩으로 시작하셔야죠. 한번 해보세요. 쉐이키. It's funky school. What's gonna walk in the body? It's gonna show I don't stop. 아 이거 뭐해? 네? 바지가 뭐해요? 야 네 바지가 왜 이렇게 쫓아나요? 너. 준비. It's sweet. It's up. 자. 서울이라 불리는 내 놀이터. 난 젊은이게 중심에 소리쳐. 내게 여강하는 내. 가사를 까먹었는데. 제가 이제는요. 다시 할게요. 다시 하겠습니다. 네. 시작. 네. 서울이라 불리는 내 놀이터. 다시 할게요. 시작하면 하세요. 혼자 마음대로 시작하지 마시고요. 자 준비. 괜찮으시겠어요? 네. 저 이미 저 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. 준비. 시. 시. 시작. 서울이라 불리는 내 놀이터. 아니. 아까보다. 굉장히 발라드가 됐어요. 그렇죠? 진행을 잘 이상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. 진행을 잘 이상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. 아니. 진행 좀 잘 해주세요. 래퍼 두 명이 왔는데 랩을 시켜 주시고 그 전에 귀를 죽이시면 어떻게 합니다. 제가 무슨 귀를 안 하셨다고요? 아니 자기가 못했으니까 나보고 기증했다고 하면 어떡하냐, 자기가 칠쎄, 이렇게. 진행하면서 이런 얘기 처음 듣죠? 저기 진행을 이상하게 하신 것 같아요. 죄송한데 랩진행은 처음 해봐가지고요. 진짜 랩진행은 처음 해봤어요. 어쨌든 둘이 화해하세요 빨리. 박수하시고 화해하세요. 죄송한데 제가 괜히 긴장해서 굉장히 핑계를 댄 것 같습니다. 난 괜찮아. 우리 둘이 그런 사이 아니잖아. 엉, 엉.